이마임을 찍으러 왔다 이마임을 찍으러 왔다 이마임이 너무 귀여워서 삼촌들한테 뭐하는지 알려줘 삼촌들한테 뭐하는지 알려줘 아빠도 할래? 아니 삼촌들한테 뭐하는지? 아 왜 그래 요러 안 치워 다 온다에 치우라고 요러 나 알아 아니 아니 좀 엄마 안나서 잘해 졸렸구나 엄마 찌스 안 나와 이제 그럼 아파트 좀 먹어볼래? 네 이마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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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고 그렇게 이쁘래? 네 아 완전 애기야 애기 애기 아니에요 언니야 언니면 아빠한테 뽀뽀하는게 언니인데? 응 애기네 애기 아 아 안 맞지? 엄청 웃겨 엄마 안돼요? 깜짝이야 그럼 엄마 티슈스 좀 갈아입고 있을게 엄마 티슈스 괴물이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어떻게 풀어놔데? 풀어놔 봐 응 꼼짝없이 당하는거야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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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애기 누워야지 아 안돼 왜? 엄마 내껀데 아니 내꺼야 야 엄마 내꺼거든 엄마 내꺼지 응 좋지 으응 으응 못들었는데? 다시 물어봐 엄마한테 엄마 나 좋지 응 그럼 봐봐 자기야 나 좋지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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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좋아 어 으응 으응 이거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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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? 아, 소리가. 나한테 머리가 왔어. 나한테 머리가 왔어. 자기야, 여기 누워봐. 여기 위에, 여기 침대에, 아빠 침대에. 아빠 침대에 누워봐. 엄마가 누워볼게요, 봐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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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친구 안 잤어? 응. 아빠 한 번 만지마. 너 왜 이렇게 질투해, 아빠를. 다행히 팔아빠 손에 있는데. 안 돼, 안 돼. 갈게. 이마에 아빠 갈게. 아빠 삐져서 갈 거야. 간다, 아빠. 이마에 아빠 간다. 잘 먹고 잘 살아. 잘 살아. 형, 내가 내 입고 할 거야. 아빠 살 때. 나도 왜? 그렇게 잘까? 누워있는 두 방송이네, 천 입 빼면. 그러니까, 여러분들. 저희 누워있는 거를 왜 천 입 빼면이 보고 있는 거지? 다들 비 와서 어디 나갈 수 없구나. 누리랑 똑같구나. 여러분들도 다 지금 이러고 있죠? 구독과 좋아요, 사랑해. 오빠, 근데 눈 진짜 크다, 이마. 왜? 눈 땡그랗게 해봐. 하나, 둘, 셋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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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오우 해봐, 여기서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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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하임이가 아빠 표정에 따라해봐. 오우. 오우. 잘하는데? 하임아, 그 유치원에서 멍쳐 이거 알려줬어? 응. 어떻게 알려줘야? 멍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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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진짜? 아, 안돼! 멍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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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근데 진짜 아기 피부가 이런 느낌이구나. 바바 피부랑 아예 다르다, 그치? 그럼 하임아, 우리 그럼 이제 인사할까? 네. 어려운데, 그런건? 안녕? 안녕? 구독과 좋아요, 사랑하자 아아아아